오늘은 연수 둘레길에 왔습니다. 얼마 전에 새로 조성된 연수동 황토길인데 연수동 황토길은 삼악동 홍정 목수덴트에서부터 신기여름이 봉원까지 조성된 황토길입니다. 연수 둘레길에 왔습니다. 연수 둘레길에 왔습니다. 신발 씻고 보행할때는 흙이 묻을 수 있으니 각종 맨발 보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. 미끄러질 수 있으니 천천히 조심히 걸어야됩니다. 이제 본격적으로 맨발로 걸어보겠습니다. 신발을 꺼져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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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